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늦은 밤 치킨 배달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겪었던 실화 나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그늘도 어김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처 15층 아파트에서 배달이 들어왔다 치킨을 들고 아파트 입구에 갔더니 경쟁업체 오토바이가 보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경쟁업체 배달원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빨주망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섰다 난 9층이었고 그 사람은 15층이었다 잠시 후 난 9층에서 내려 치킨을 갖다 주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15층이었다 만약 내가 버튼을 누르면 15층에서 치킨을 갖다 준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버릴 것 같아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배달원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갈 생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한 2초 정도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14층쯤 왔을 때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10층에서 멈춰 섰다 아마 10층 사람들이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을 거라 생각했다 10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위에서 들리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내가 있는 9층을 무시하고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황당해서 버튼을 쳐다보니 분명 9층 아래쪽 버튼은 켜져 있었다 잠시 뒤 1층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15층에 있던 배달원이 아직 안 갔을 것 같아서 15층까지 올라갔다 올 걸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멈추자마자 방향도 아래쪽을 향했다 그 15층 배달원은 갖는 모양이었다 나는 1층을 누르고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띵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창문에 그 배달원이 보였다 1층일 거라 생각한 나는 저 배달원이 15층에 뭔가 안 준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위를 봤더니 1층이 아니고 15층이었다 내가 방금 누른 1층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뻘춤하게 내려왔다 두 번째 이야기 추격 공허음을 깨우는 발제곡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다급한 듯 발제곡 소리는 일정하지 않은 채 고요한 밤길의 리듬을 깨운다 살려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일정하지 않은 발걸음 소리와 어울리듯 매우 다급했다 무언가 자신의 생과 살을 엄나들듯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 그렇게 여자는 미친 듯 뛴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검은 물감을 칠해놓은 듯한 어둠 속을 헤치며 맑고 큰 눈동자에서는 쉴 새 없는 눈물을 흘리며 뛴다 어둠 속 여자를 쫓는 남자가 있다 낡은 가로등빛 사이로 비치는 남자의 인형은 180cm가 넘는 거구의 덩치 또한 황소와 비슷할 정도의 체구가 큰 남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 검은 안개가 잠시 거치는 듯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 감춰진 달빛이 대지를 비춘다 한적한 골목 미친 듯 달리는 두 명의 인형 여자는 미친 듯 뛰고 남자는 여유로움을 즐기며 뛴다 여유로움 속에 비치는 남자의 미소 그리고 남자의 손에 들려진 붉은 손도끼의 날이 차가운 달빛에 반사되어 더욱 날카롭게 비친다 제발 누가 날 좀 살려줘요 공허함을 가르는 간절한 절규 하지만 절규 뒤 이어지는 죽은 듯한 공허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미친 듯 뛰며 발견한 낡은 빌라 앞 여자는 두 번 생각할 결을 없이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살려주세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비명 지르는 여자 외환가지다 낡은 빌라 역시 여자를 구원해 주이는 아무도 없는 듯 쩌렁쩌렁한 여자의 목소리 뒤에 이어오는 건 그녀의 메아리 뿐이다 5층까지 다다른 여자는 이제는 공포보다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다 다리의 근육은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했고 온몸은 땀에 젖었다 반면 여자의 뒤를 쫓는 남자 온몸이 땀에 젖긴 했지만 힘든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지쳐있는 여자를 발견한 남자는 자신의 손에 들려진 붉은 손도키에 더욱 힘을 주며 서서히 여자의 곁으로 다가선다 절망에 봉착한 여자는 살기 위해 굳게 닫힌 한 집안의 문을 두드린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살인마 살인마가 날 쪼자여 반응 없는 집안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여자는 힘없이 문고리를 잡아 돌린다 굳게 닫혔을 거라 생각한 문은 손쉽게 열렸다 여자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빠르게 집안으로 들어선다 누구 계세요? 누구냐? 집안은 물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음성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자를 쫓던 살인마는 집안에 들어선 여자를 발견하고 문을 세차가 두드린다 문소리에 깜짝 놀란 여자는 집안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섰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어둠의 시야가 익숙해질 무렵 때마침 창문 사이로 비춰주는 차가운 달빛 덕분에 집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섰다 누구냐고? 저 살려주세요 지금 살인마가 밖에 있어요 어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두려움과 긴장된 말투 하지만 여자는 더욱 큰 두려움에 빠진다 목이 없는 세구의 시체 한 남자 방금 전 자신에게 누구냐고 물어본 남자의 손에 들려진 세 개의 머리를 보며 세 번째 이야기 유전 참으로 놀랍고도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정도의 발견이라면 노벨 생물학상을 받을 것이 당연했다 논문 저자가 여자라던데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여자라니 같은 여자로서 참으로 존경심이 생기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저자명의 시선이 꽂히는 순간 그의 세 글자를 응시하게 되었다 조미정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언뜻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건 마치 하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의 등짝이 가려운 느낌과도 같다 어 생각날듯 말듯한데 분명히 아는 이름인데 생각이 나질 않으니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 조미정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미정이구나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났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친구였다 아마도 유치원에서 만나서 친해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맞아 동네에서도 미정이 미경이 하면 다 알았었지 우린 어린 시절을 붙어 다녔기에 미정이 미경이 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우정이 너무 끈끈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기보다는 아마 사소한 사건들을 달고 다니는 사고 뭉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니 그게 사실이다 우린 절친한 사이였다 내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만큼 친했던 친구도 다시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은 평범했던 미정이가 변하고부터인 것 같다 그때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콕 찍어서 말한다면 내 몸이 여자가 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회상할 수 있겠다 미경아 요즘 들어 내 몸이 자꾸 아파 왜? 어디 다쳤어? 아니 다친 적도 없는데 여기가 너무 따끔거려 가슴이 아파? 응 우리가 너무 험하게 놀았나 어디 긁힌 것 아냐? 한 번 봐봐 아무 상처도 없는데 미경이는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피났어? 아니 피 안나 괜찮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나 돈 없는데? 나 100원 있어 하나 사서 같이 먹자 학교 앞 문방구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쥔다 쌍쌍바가 있었다면 둘이서 나눠 먹을 수 있으니 그걸 골랐겠지만 서주 아이스바로 만족하기로 했다 맛은 이게 더 좋으니까 날른 봉지를 까다가 한입 베어 먹으니 입안 가득 시원한 우유 맛이 퍼진다 옆에서 침을 꼴깍 삼키고 있는 미정이가 눈에 들어온다 너 혈액형 뭐야? 나 피형 나도 피형인데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도 되겠다 자 빨아먹어 응 미정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뭐하고? 미미 옷 입히게 하자 그래 이렇게 놀면서 며칠이 지났나 나도 갑자기 가슴 쪽이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미정아 나도 여기 따끔거려 정말 나도 계속 아픈데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라서 아플 때도 같이 아픈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을 그러더니 이젠 몸우리가 잡혔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거기에 옷이 스치기만 해도 엄청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둘은 몸에 병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둘이서 엄마한테로 갔다 엄마 미정이랑 나랑 가슴에 몸우리 졌는데 무지 아파 우리 병 생긴 거야? 미경아 너희들 엄마처럼 가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꼬맹이들 숙녀가 되려고 하네 다행히도 병 같은 게 아니고 여자가 되는 과정이란다 엄마처럼 가슴도 생기고 하지만 미정이는 몸이 변하는 건 똑같았지만 나와는 또 다르게 변해갔다 점점 미정이랑 있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미경아 저거 안 보여? 저기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저기 하얀 거 저기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문방구 아저씨한테 물어볼래? 미정이는 문방구 옆을 지나는 골목에 서서 구석에 뭐가 자꾸 있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우기는 미정이 때문에 아저씨를 데리고 왔다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어디 말하는 거냐? 여기요 여기 구석에 이 꼬맹이 아가씨들 개미라도 찾았냐? 아저씨 바쁘니까 장난치지 말고 결국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음이 아저씨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런데 미정이는 괜히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야 너 왜 그래? 난 분명 봤단 말이야 잘은 안 보이지만 뿌연거 우리 엄마가 너 이상하대 자꾸 그러지마 다 똑같다 왜 아무도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거야 그 뒤로 미정이랑 사이가 멀어졌다 다 엄마 때문이다 미정이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서는 미정이랑 못 놀게 한다 미정아 잘 지냈어? 어때? 자꾸 이상한 게 보여서 안과도 다니고 병원도 다녔어 안과에서 뭐라고 그래? 너 안경 써야 된대? 난 잘 보인단 말이야 의사 아저씨 말도 시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 아직도 그 이상한 게 보여? 응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나 있어 사방에 안과에 가는 건 상관없는데 간호사 언니들이랑 의사 아저씨가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병원에는 가기 싫어 거기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잔뜩 있단 말이야 엄마 말로는 미정이가 머릿속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이 놀지도 못하게 했다 집에도 못 데리고 오고 들리는 말로 한 번은 미정이가 할머니 방에서 엄마랑 말다툼을 했단다 미정이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엄마가 그날 따라 얄미였나 보다 여기 방이 이상한 거 많이 있다고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면서 병원 가기 싫다고 떼쓰면서 울어댔다고 한다 그날 저녁 미정이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미정이네 엄마는 머리가 복잡했을 텐데 미정이 때문에 더 속상했을 거다 미정이를 붙잡고 정신 좀 차리라고 자꾸 이상한 거 보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미정이를 흔들어대면서 나무랍다고 한다 미정이는 이제 집에 그런 거 안 보인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로 미정이 소식은 못 들었다 미정이를 다시 만난 것은 중학교에 가서였다 아마 초경이 시작됐을 때였을 것이다 미정아 응 미경이구나 야 오랜만이다 너 이사 가고서는 못 봐서 서운했는데 그랬니 나도 너 보고 싶기는 했지만 너희 엄마 무서워서 아참 요새도 이상한 거 보여 옛날에 보인다고 그랬었던 거 그거 가끔은 보이기는 하는데 이젠 딴 사람한테 말 안 해 그게 뭘까 혹시 귀신 아닐까 나도 몰라 정신병원을 하도 다녀서 그런지 이제 그냥 무시하고 살아 계집애 옛날이랑은 다르네 어쭈 가슴도 커졌고 나 생리대도 사야 돼 초경도 했거든 옛날부터 통하는 게 있던 사이였던 우리가 아니던가 생물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여자들끼리 같이 지내다 보면 생리 주기가 같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정이랑 나랑 하도 붙어 다녀서 2차 성징도 같이 나타나는 걸까 선생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러고는 우린 곧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만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미정이는 과학고에 진학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거리도 거리이지만 막상 평범한 인문기였던 나는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와서 특히 대한민국이 성차별이 더 심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한국은 아직 감성오울주의가 압도적인 나라이다 여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이래서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싫다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취업자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남학생만 선생님들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길을 쓰고 공부를 해도 선생님들의 관심은 남자에게 주는 것만 하지 못하다 채! 여자는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고? 집에서 살림 잘하는 여자가 제일 참하다 담땡이 언제 한 번 맘에 든 적이 없었지만 저런 말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진다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가슴이 아프더니 안 그래도 배도 살살 아프고 등짝에 콕콕 쑤시는 느낌이 은은히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그날인 것 같은데 깜빡했는데 또 생리대 빌려야겠네 위그 정말 이럴 땐 남자이고 싶다 야 김미정 얼굴이 왜 똥 씹은 표정이냐? 그 난이냐? 내가 덜 맞았구나 오늘도 야자 땡땡이냐? 너 고이야 정신 좀 차려라 수능 그런 거 고3 돼서 1년 벼락치기 하면 되지 뭐 어이고 저런 것도 남자라고 군대를 가겠지? 아무리 수능이 아주 웃기는 시험이라고 해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거다냐? 저렇게 철이 없어가지고는 저런 것들이 꼭 군대가 가기 싫다고 난리 피운단 말이야 그런 말 하는 놈들은 한 40년 동안 생리해봐야 정신 차리지 군대 인형 갔다 오고 말지 내 미래도 참 걱정이다 이 건은 맞는데 마땅히 흥미는 없고 그나마 점수 제일 잘 나오는 생물 선택해서 그쪽으로 대학 가야겠다 벌써 고등학교 시절도 20년 전이다 미정이란 안 보고 살고부터는 참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아차 그래 논문 검색하고 있었지 조미정 분명 그 미정이가 맞을 거야 과학고 다니던 수제였으니까 나도 참 무심하지 같은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텔레비전에 마침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선이 자연히 그리로 향한다 이번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유전적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늙었지만 미정이 맞네 그 얼굴은 그대로 남아 있구나 일반 시민들은 혼령을 본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영원 쪽이라면 과학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통념인데 과학과 연관이 있습니까? 제 논문을 이해하려면 중고등학교 수준의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과학적 근거를 두고 영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까? 생물학의 기초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우성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우성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작은 사람이 열성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후손은 우성유전을 해서 키 큰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네 마크와 화이트보드가 필요하시다면 이쪽에 준비된 것을 쓰시면 됩니다 키 큰 유전자를 티라고 작은 유전자를 티라고 표현해 봅시다 대대로 키 큰 사람만 태어난 집안이라면 유전형은 키티일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키티일 겁니다 이 둘의 자손의 유전형은 키티가 되겠지요 티는 우성티는 열성유전자이기 때문에 교현형 여기서는 키가 큰 쪽이 발현이 되겠지요 키티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끼리 자식을 두면 키 큰 자손이 3 작은 자손이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전자 하나를 두고 봤을 때의 이론입니다 유전자 두 개가 관여가 되면 9대 3대 3대 1이라는 비율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열성유전자는 자연계에서 도태되어 갑니다 위에 보이는 1이라는 비율처럼 말이죠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 개쯤 되니 그 비율은 복잡하겠죠 제가 발견한 중요한 것은 특정 유전자였습니다 열성유전자였죠 재가설에 의하면 이 유전자는 스스로를 열성유전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 유전자는 인간의 시각으로 영혼의 존재를 지각하는 것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보통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의 발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영혼을 본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연이 유전자 경쟁에서 도태되었고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극소수이지요 그 말은 소수의 사람은 영혼을 본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 유전자가 많이 희적된 경우는 특정한 자극을 통해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노출이 되거나 몸이 허할 때 등이지요 무단과 같은 사람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열성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죠 교수님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열성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던데 그대를 봅니다 이게 미정이가 원하던 것이었을까? 설명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빛이 난다 분명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홀령도 귀신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을 것이다 나와 같은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진실을 안다는 이유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지난 세월을 이겨내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진실을 밝힌 그녀에게 찬사를 보낸다 네 번째 이야기 약속 이건 제 친구의 친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이름은 가명으로 혜지로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혜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혜지가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이름도 모르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방법이 없다 하여 하루하루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열이 40도를 치솟도록 올라서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간호를 하시다가 간신히 재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질이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따라 유난히 잠을 많이 살치셨다고 하더군요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어머니 꿈에 갑자기 자기 자신의 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게 뭔가 하면서 꿈속에서 집을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앞에 검은 물체가 떡하니 서있더랍니다 놀라신 어머니는 거기 뭐여? 이러고 계신데 그게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자기 앞에 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래부터 싹 올려서 봤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 느낌이 저승사자 같더랍니다 키가 집 천장에 대일 만큼 눈대충으로 봐도 2미터 정도 돼 보이는 검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누워있는 이 딸 데려가야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놀란 어머니가 아니 우리 딸은 왜? 라고 물으니 오늘을 못 넘긴다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이 세상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데려간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그 사람한테 욕도 하고 가라고 밀치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가야 된다 야는 말로만 일관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우리 딸은 안 됩니다 내일 되면 일어날 겁니다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야고 아무리 매달려봐도 그때마다 그 사람은 더욱 차가운 말투로 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럼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내 딸은 아직 살 수 있다 나를 데려가라 나는 이제 살아도 얼마 못 사니깐 나를 데려가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아직은 20년 더 살아야 되니깐 데려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어머니는 정말 내 딸은 안 된다 내가 가겠다란 식으로 한참을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럼 저 방에 누워계신 할머니라도 데려갈까 이 말을 했답니다 계속 저 송사자가 자기 집사람을 데리고 가려니깐 어머니도 짜증이 나셨는지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는 우리 어머니는 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럽니까 라는 식으로 도리어 대들었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난처했는지 당신은 아직 20년이 남아서 못 데려간다고 이제 그만하고 보내라 라고 했답니다 한동안 어머니와 저 송사자와의 신랑 이후 어머니는 정말 강한가 봅니다 결국 저 송사자가 그럼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 올 거년 식으로 물으니 그 사람이 20년 뒤 오늘 이 장소에서 데리고 가겠다 그때는 오늘 같은 일은 없을 줄 알아라 라는 말을 남기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짜 신기하게 점점 혜지의 상태가 오전이 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게 됩니다 혜지가 다시 건강해지니 집안은 다시 화기애애해졌죠 어머니는 그날 그 약속은 잊은 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혜지가 17살이 되었을 때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설날이 왔습니다 혜지랑 어머니는 김해로 갈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혜지가 그날 따라 택시를 타고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혜지는 엄마 우리 택시 타고 가자 이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택시 타고 갈 상황이니 그냥 버스 타고 가자라고 잠시 신랑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어머니 말대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산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별반 따를 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쿵해진 혜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랑 말도 안 하고 김해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가까스로 도착한 시골집 근데 여기서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식사를 하려는데 삼촌이랑 혜지랑 일이 일어난 거죠 혜지는 앞글에서 말했듯이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자퇴를 하고 이러다 보면 노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나이대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평상시에도 하는 화장인데 17살에 화장이란 걸하고 자신 앞에 나타난 조카가 탐닦지 않은 삼촌이랑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삼촌은 나이도 어린 게 무슨 벌써 화장실이냐면서 막 혜지를 나무랍니다 김해를 올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던 혜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뛰어나오시지만 이미 혜지는 저만치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혜지야 혜지야 불러보지만 화가 난 혜지한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지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한참을 걸어갑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때쯤 혜지는 조금씩 어머니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어머니는 혜지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돌아가긴 싫었던 혜지는 그냥 집에 가서 쉴 생각으로 다시 버스를 탔던 대로 돌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어머니는 혜지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욱하던 마음으로 쭉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한참을 갔을까 왜 시골길을 보면 이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 하나 다닐 만큼의 좁은 길에 양옆으로는 깎여서 풀이 나 벼 같은 거 있는 길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이 길이 나왔는데 앞에 안개가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정말 뿌연 안개 그 방구차가 금방 지난 거 같은 정도의 안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걸었을까 갑자기 자기 앞에 자동차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쪽으로 붙어서 지났는데 몇 걸음 더 가니깐 갑자기 뒤에서 쾅하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자동차 뒤쪽에 빨간 불빛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해지는 그 길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패밀리 마트에 들려 삼각김밥 한 개와 라면을 사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에 오니 시골집에서 고생하고 계실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나 너무 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참을 혼자 꿍해 있는데 갑자기 전화고 오더랍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잽싸게 전화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니 전화기에서는 해지야 집에 잘 들어갔니 어머니도 해지가 걱정되셨는지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엄마도 이제 음식 다하고 집에 돌아간단다 이 말을 들은 해지는 안심이 돼서 이때까지 쌓여있던 앙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근데 해지야 너 집 가는데 이상한 일 없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가 아무 일 없어서 왜 그래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어머니께서 해지를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해지가 안개가 자욱한 곳으로 들어갔답니다 안개가 이상했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의 딸을 계속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안개에 가려서 해지가 잘 안 보일 때쯤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차 한 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 피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자기를 엄청 강하게 당기더랍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어머니가 길 밑 돈버트로 강하게 떨어지셨답니다 어머니가 놀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후 갑자기 몸에 소름이 너무 돋아서 그 장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한 그날의 약속이 말입니다 20년 뒤 오늘 이 장소에서 데리고 가겠다 그때는 오늘 같은 일은 없을 줄 알아라 that's a 그 사람의 약속이 그 사람의 약속이 그 사람의 약속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약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